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타벅스 썸머 폴딩 카트를 구입했어요. 박스에는 그린이라 써있어요. 맞아요. 그린과 블루를 판매해요. 스타벅스 로고가 박스에 있고요. 열어봤습니다. 제품에는 플라스틱 백 안에 있고요. 안에 설명서가 있어요. 그냥 엽서 같이 한장이네요. 권해볼게요. 그린 부위는 플라스틱이고요. 고정줄과 걸쇠가 있어요. 카트 손잡이에 버튼으로 펼칠 수 있어요. 2단으로 펼쳐집니다. 또 90도로 움직이고요. 바퀴를 굴릴 수 있어요. 바퀴는 플라스틱이에요. 너무 무거우면 부러질 것 같네요. 스타벅스 아이스박스에 맞게 만든 것 같네요. 시청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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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